종말에 있을 큰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안식일의 한 바리세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해 초대했다. 안식일의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좋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엿보기 위해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트집 잡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식사해 초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논쟁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두 번째 초청에서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초청한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다. 다음은 그날 바리세인의 집에서 일어난 세 개의 에피소드이다. 에피소드 1 바리세인은 수종병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 바로 앞에 데려다 앉혀놓았다. 수종병은 주로 배에 체액이고요. 심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그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병자를 데려온 것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율법교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증인으로 앉혔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들의 침묵은 긍정적인 침묵이 아니다. 긍정의 대답도 부정의 대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 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에피소드 2 그리고 예수께서 보시니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앉는 순서는 주인이 정해주기 때문이다. 점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사람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청하지 말라고 하신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에피소드 3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잔치할 시간에 종을 보내어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집주인이 놓아여 종들에게 다시 지시하였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에피소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이야기는 모두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큰 잔치, 곧 혼인잔치를 상징한다. 에피소드 2에서는 혼인잔치라 칭했고, 에피소드 3에서는 큰 잔치라고 하셨다. 에피소드 1, 2, 3은 종말에 있을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무리는 바리세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부안자들과 권력을 가진 명성이 있지만,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무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이다. 에피소드 2와 3에서 초청된 사람들의 목록이 똑같다는 것은 이 비유가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왜 일치하여 초청을 거절하였을까? 그들은 재력이 있는 부자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한다고 변명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같이 거절하는 것은 의외의 상황이다. 마치 잔치를 보이콧하기라도 약속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세 가지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샘플에 불과하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변명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다 일치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굳이 변명거리를 찾자면 환란의 휴고 같은 교리적 차이나 다미 선교회의 휴고 소동 때문일 것이다. 재림과 관련하여 너무 이단과 사이비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은 오히려 무관심으로 이끄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이다. 그들은 휴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없인 여기고 있다. 주님은 누구를 잔치에 초대할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신다.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 무리들이 초청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초청 대상에서 아예 빠질 것이라 암시하는 대목이다. 부자들이나 높은 자리를 스스로 찾는 사람들과 명성으로 마음이 부여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부자들의 삶을 아시기에 그들을 초청자 명단에서 배제시키신다. 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여함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장치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부자 삿개오는 재산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반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낮은 자들을 초청하신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 하는 것은 최대한 그들을 설득하여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부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많은 재물을 의지하여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있고 주님만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이다.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의 눈도 어둡고 캄캄한 데서 벗어나 보게 될 것이며 겸손한 자들은 요한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식사하던 중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돼도다 외쳤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입성하고 싶어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천국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기를 초청한 바리세인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이 비유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주인의 이야기로 바뀌며 종말에 있을 잔치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잔치의 주인이기에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다. 언제 이 잔치가 열리게 되는가? 잔치할 시간에 종들을 보내야 초청할 것이라 하신다. 지금은 그 시간인가? 주님의 지시에 깨어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다. 종들이 파수꾼을 의미한다면 그들이 우리 세대에 나타났고 그들의 경고를 받고 깨어난 사람들이 많은 그때다. 파수꾼과 깨어나 심부단장하는 모두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를 표시하고 있다. 나는 초청받은 자인가? 초청받은 자는 대부분 감추어져 있다. 내가 지금 연단과 훈련을 받아왔다면 초청을 받은 자일 것이다. 만약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말씀을 듣고 깨어 믿음으로 구하며 나태하지 않고 준비하는 상태라면 그 믿음으로 초청받은 자의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각자가 초청을 거절하는 일로 빚어졌기 때문이다. 혼인잔치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